RPG 게임 직업 선택 선호도 이상형 월드컵 8강! 어 이건 8강까지밖에 없네요 총 14명의 후보 중 무작위로 8명이 대결을 합니다 게임 직업 선택 월드컵입니다 시작하죠 8강이라 그런지 확실히 짧아 보이네요 이거는 늘려먹기를 좀 하죠 RPG 게임이 보통 종류가 여러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거는 뭐 디아블로 직업이 어떤 직업이던 무쌍을 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핵앤 슬래시류 RPG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MMORPG 대표적으로 뭐 와우가 있죠 포지션별로 나눠져 있고 자신의 이제 직업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자기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임 그리고 롤플레잉이 가미된 게임 약간 역할극이나 상황극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컨셉을 잡고 즐길 수도 있고 이런거는 보통 이제 TRPG가 있죠 그러니까 RPG, MMORPG, TRPG 이렇게 세개로 나눠서 점수를 매겨서 여기서 2승을 한 친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탱커기사 대 힐러 점성술사네요 강력한 체력과 방어로 선봉해서는 탱커기사 그리고 체력회복 스킬과 딜링 스킬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점성술사라고 합니다 점성술사라는 직업은 되게 생소하네요 그럼 우선 RPG부터 보죠 RPG는 그냥 뭐 제가 자세히 아는게 아니기 때문에 디아블로2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디아블로2에서는 탱커기사는 뭔가 이제 바바리안보다는 팔라딘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멋있게 차려입고 있죠 질딘 라던가 해머딘 같은거 이제 장비가 갖춰지고 막 연타를 하거나 해서 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때려잡는 직업이죠 RPG에서는 그리고 점성술사는 회복 스킬과 딜링 스킬이 있는데 디아블로류 게임에서는 힐링 스킬이 필요하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은 탱커도 필요가 없죠 딜만 나오면 되죠 딜이 어떤식으로 나오느냐 단일로 때리느냐 광역으로 때리느냐 보통 디아블로에서는 소소로스 같은 직업이 1티어잖아요 딜링 이제 광역 스킬이 있는 직업이 그리고 전사계통은 이제 바바리안이 히린드 돌거나 팔라딘은 해머딘이 센걸로 압니다 전사같이 이제 투닥거리는 약간 이제 부르저들은 상대적으로 사냥 능력이 좀 떨어지죠 RPG쪽에서는 점성술사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MMORPG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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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역시 MMORPG로 하면 역시 와우죠 와우에서 탱커는 이제 탱킹을 해주는 파티에 없어선 안된 역할 딜러는 좀 부족하더라도 탱커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탱커 힐러 둘 다 필요하군요 둘 다 있어줘야지 파티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둘 다 너무 중요한데 일단 탱커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힐러도 있어야 되는데 굳이 점성술사가 있을 필요는 없죠 뭐 힐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테니까 힐링이 되고 딜링이 되는 힐러도 있고 저건 아무래도 이제 버프나 디버프 같은건 없는거죠 점성술사 자체는 저렇게 적혀있는거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점성술사는 좀 애매하지 않나 예 적이 너무 강해서 힐을 넣어야 될 때는 힐만 넣어야 되고 적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거나 빨리 잡아야지 탱커가 안죽는 약간 이제 충전을 했다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 딜을 넣어야 되죠 그럼 둘 중 한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힐러에 특화되어 있는 버퍼도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버프를 걸어놓고 힐링을 하면 되고 딜러인데 뭐 흑마법사다 이러면은 이제 디버프를 걸어놓고 딜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약간 이제 하하 이도저도 아닐 수 있다 반면 탱커 기사는 솔직히 저 방패를 들고 중갑을 둘러싼 기사보다 탱킹이 잘 되는 직업이 있을까요? MMO에서는 기사가 더 좋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한 명을 데려간다 그럼 점성술사보다는 아예 힐러나 아예 딜러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MMO에선 또 기사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TRPG네 TRPG에 점성술사가 없지 않나요? 보통 이제 메이지의 스페셜리스트로 직업들이 좀 있죠 여러가지 직업들이 근데 회복 스킬을 쓰는 마법사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뭐 듀얼 클래스나 멀티 클래스로 마법사랑 이제 성직자를 같이 정해서 성직자 주문을 쓰지 않는 한 스킬로 회복 마법을 걸어주는 마법사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치면 대표적인거는 이제 발로스 게이트 2 디에지 최종보스 멜리사 같은게 대표적이겠네요 근데 그렇게 강력해도 보통 이제 회복 주문을 쓰지 않죠 마법사가 자기가 싸우면서는 TRPG같은 데서는 파티로 짜서 활동을 하면은 여행을 하면 싸우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전투를 하고 적재적소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마법을 써주는 그러면은 이제 두가지 역할을 둘다 해줄 수 있는 전동술사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TRPG의 탱커가 아 TRPG의 탱커는 있어야겠구나 아 이거 미묘한데 여기서 TRPG 우승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 기사 기사 기사로 가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전사를 하는 즐거움 마법사를 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TRPG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마법사를 하는 즐거움은 주문서를 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법을 얻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즐거움 새로운 마법을 쓰는 즐거움 점성술사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 마법이 따로 있고요 딜링 스킬 따로 있죠 TRPG에선 보통 이제 마법사 주문이랑 성실제 주문은 아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쓴다는 말이죠 딜링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뭐 동력계통 같은 걸 쓴다던가 회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회복을 하는 거죠 이러면 좀 가짓수가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덜할 것 같고 반면 이제 탱커 기사는 진짜 확실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사를 하는 재미는 장비 맞추기잖아요 특히 저렇게 이제 번쩍번쩍 빛난 장비 입으면은 쾌감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데미지를 막아주는 탱커 역할 저기서부터 이제 저항력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면 정말 재밌어집니다 저항력 하나씩 올라가서 이제 기술이 하나씩 안 통하기 시작할 때 가장 재밌을 때죠 탱커 기사가 더 키우는 맛이 있지 않나 더 선호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RPG랑 TRPG에서 이긴 탱커 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딜러 격투사대 원거리 딜러 기공사 어 이거는 미묘한 직업이 나왔네요 셋 다 일단은 RPG부터 RPG 뭐 디아블로의 격투가가 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디아블로의 격투가 보통 암살자가 발차이 같은 거 쓰지 않나요? 달일 딜이 뛰어난 뭐 격투가라는 직업 자체가 강력기가 있지 않는 편이죠 약간 뭐 이제 그 드래곤볼처럼 기공파 쓰고 에너지파 이런 거 쓰면 강력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기공사 기공사는 아 이걸 이걸 안 읽어봤네 손과 발을 이용한 딜링 높은 회피가 격투사고요 기공사는 총을 이용한 빠른 공격과 범위 공격이라고 해요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격투사도 공격이 높네 그래도 범위 공격이 있는 기공사가 RPG에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권총으로 범위 공격을 할 수 있나? 어찌됐건 RPG에서는 총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RPG에 총 쓰는 직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디아블로만 생각했으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MMO에서는 사냥꾼 양꾼이 총을 쏘죠 격투사는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격투사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디아블로 3에서 수도사가 있지 수도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MMO에서는 선호도를 따지면 저는 저는 격투사 직업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술을 쓰는지 잘 몰라요 약간 이제 격투기 같은 게 MMO RPG로 보니까 너무 한정돼 있는데 보기에 딱 그런 거죠 동양무술 같은 캐릭터죠 캐릭터가 지금 기공사는 권총을 쓰는 캐릭터 양꾼 어느 걸 더 선호하냐고 치면 차라리 저는 원거리 딜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접 딜러면 뭔가 파티도 잘 안 껴줄 것 같고 원거리 딜러는 좀 편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행동체크해서 이때 왜 뭐 이거 안 했냐 이런 거 좀 욕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원거리 딜러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거리 딜러는 레이드에서도 컵라면 먹으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RPG에서 기공사가 이겼죠 아 그러면은 MMO에서도 이겨버리면 그냥 이기는 거네 그럼 TRPG까지 보죠 TRPG에서 어떤가 TRPG에서 이기는 녀석을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TRPG를 좋아하기 때문에 TRPG 격투사 기공사 사실 TRPG에서 두 직업이 다 거의 안 나오죠 굳이 얘기하자면 격투사가 나오죠 웅크가 나오죠 둘 다 약간 좀 롤플레잉하기 어려운 직업이죠 제가 이제 기사도를 갖고 기사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지키고 선한 기사가 돼요 정의의 기사가 됐는데 적으로 격투사가 나와요 뭔가 내가 치사해진 느낌 우리는 약속을 했잖아요 검을 들고 싸우기로 이 쇠부치를 들고 강철로 사나이들의 싸움을 하겠다 정했는데 상대가 맨손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상대가 잘못한 건데 펜싱 시합에서 펜싱을 안 들고 나왔는데 내가 죄책감을 느껴 찌르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직업이다 근데 몽크는 TRPG에 등장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기공사는 조금 애매하죠 기공사 총 쓴 직업 잘 안 나오잖아요 총 쓰면은 롤플레잉이 안 돼요 너무 세기 때문에 솔직히 소드마스터건 마법사건 총 쓰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임이 총의 악순환의 대표적인 게임이 마운트앤블레이드가 아닌가 마운트앤블레이드라는 게임에서는 전쟁 게임이죠 그 게임에서 이제 명공의 뭐였죠 쿨플레이트 이런거 입어주면은 미칩니다 대체 무슨 뭐하는 명공인진 모르겠는데 명공세트 풀로 갖추면은 입고있는 갑주의 무게가 100kg가 돼요 사람이 100kg짜리 옷을 입고 강철로 된 옷을 입고 24시간 검을 휘두릅니다 검이 됐건 도끼가 됐건 망치가 됐건 말이 안되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데려와도 안될 것 같은 짓을 합니다 그렇게 수백명을 때려죽이고 이기는 게임이 마운트앤블레이드에요 약간 이제 전쟁 게임인데 무쌍 게임인거죠 물론 이제 워밴드나 최근에 이제 나온 배너로드 같은 데서는 총이 안나오는 걸로 압니다 파이어앤소드 같은 총이 나오는 버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서는 이제 100kg를 입은 우리의 장군들이 총알 한방이면 죽어요 우리의 이제 100명을 썰고 다니는 장군들이 총알 앞에서는 의림도 없다 여기서 이제 자신감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쌍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100kg짜리 갑주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무한의 방어력이 내 캐릭터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를 근데 알면서도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캐릭터가 강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기 때문에 100명을 이기는 거야 이렇게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자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총알 한방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박살내버려요 한발로 기공사 TRPG하기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다 솔직히 격투사랑 기공사랑 저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물론 기공사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걸로 알아요 RPG계통에서 뭐 이제 로스트하크에서도 총 쏘는 직업이 있죠 거기는 완전히 로봇까지 쓰는 걸로 아는데 어찌됐건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놓고 못 쓸 거냐 하면은 역시 그래도 격투사가 낫지 않나 총은 선을 넘었다 주먹을 쓰는 거는 자기 의지다 주먹을 쓰더라도 또 주먹에 어울리는 무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톰파라던가 이거 좀 이제 비겁해보이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거면 칼을 휘둘러도 죄책감을 안 느낄 수 있는데 총을 든 상대는 죄책감이고 나발이고 도망가야 된다 바로 바위 밑으로 엄폐해야 된다 기사에 긍지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기공사 너무 치사하다 격투사로 가겠습니다 탱커 전사대 마법딜러 원소술사 큰 도끼로 강한 공격과 무기 막기를 한다 무기로 공격을 막는 괴리얼이구요 마법딜러는 이제 화수 풍토 원소를 이용한 딜링 번개가 없네요 RPG에서는 보통 이제 전사는 히린드가 사냥을 제일 잘하죠 뭔가 히린드 쓸 것 같은 디자인 아닌가요 히린드를 쓰는 전사대 이제 원소술사 원소술사는 이제 전사 직업군 마법사 직업군 이런거 다 떠나서 그냥 핵앤슬래시를 위해서 제일 사냥 잘하는 직업 아닌가요 디아블로에선 이제 체인 라이트닝 물론 이제 원소술사에는 지금 번개가 없긴 한데 그래도 강력하지 않나 RPG에서는 법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정도 탱이 돼야지 사냥이 되는 뭐 그런 구간 있잖아요 광역 장판이 있는데 이 장판 범위가 미쳐서 도망갈 수가 없다 공격을 하려면 무조건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은 뭐 탱킹이 되는 전사가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쳐두고 단순하게 사냥하는 거면 역시 원거리임 법사가 낫지 않나 둘 다 사냥은 잘할 것 같이 생겼다 그럼 RPG는 법사로 하죠 MMO인데 MMO 되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원소술사 굉장히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MMO로 가면은 마법 차단 상대의 저주라던가 그런거 해제해주고요 이런 만능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상대가 뭐 이제 굉장히 강력한데 얘가 달려들어서 붙어버리면은 탱커고 나발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 원소술사가 됐건 뭐가 됐건 CC기를 마법사가 걸어줘서 그런 이제 특정 공격들을 좀 끊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제 버프 디버프 정말 강적을 만났을 때 파티를 이끌려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원소술사는 팀킬을 할 것 같다 할 줄 아는게 원소술밖에 없어서 같은 편에 아군이 있건 없건 파이어볼 날려서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반면 탱커 전사는 탱커도 없어서 못 써요 탱커는 사실 방패든 사람 찾기 힘듭니다 방패든 탱커 MMORPG의 사냥 어떻게 합니까 방패들고 느려서 답답해서 못해요 다 전사할 거면은 무조건 딜 센 걸로 해야 됩니다 재미 느끼려면은 레벨업 빨리 하려면은 그러면은 아쉬워서라도 큰 도끼를 든 전사라도 기용을 해야 된다 전사님이 갑이니까 반면 법사 법사인데 원소 딜밖에 안 나 법사인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파이어볼만 쓰겠다고 그럴 거면 법사 왜 씁니까 사냥꾼 쓰지 사냥꾼 돛거 이런 친구들 인구 수가 많아서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면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쓰지 뭐하러 뭐하러 해제도 안 해주는 법사를 왜 씁니까 그렇게 치면은 가블론에 따져서 탱커를 맡아줄 수 있는 전사가 좋다 또 이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커라고 써있어 탱커 전사 방패가 없지만 탱킹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방패 전사보다 탱을 더 잘할 수 있다 와우 클래식에서 쌍수 전사가 메인 탱으로 방패 전사보다 더 탱을 잘한다는 그런 걸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한명 원소 솔사는 MMO에서는 굳이 그냥 딜러가 아닌가 부가능력 없는 MMO에서는 전사로 아 이러면은 딱 일대일이네요 그러면은 TRPG인가 하 TRPG 아 TRPG TRPG에서 전사는 뭐 저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죠 무기를 못 드느냐에 따라서 보통 직업 고르고 어떤 직업에 이 직업에 어떤 무기를 숙련할지 그런 걸로 정하잖아요 전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버서커 양손무기 쓰는데 어울리는 건 뭐 버서커라던가 바바리안 이런 직업군들도 있고요 원소 술사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키스가 있죠 동력술사라고 하죠 보통은 동력술사를 딱 골랐다 그러면은 특정 이제 반대학파 빼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대 동력술사를 했을 경우에 동력계통 능력을 더 잘 쓴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되게 만능이 되어버리네요 이렇게 치면 안 되나 이렇게 치면 와우에서도 원소 술사가 마법 해제 해야 되나 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롤플레잉으로 해요 TRPG가 좋으니까 전사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무기를 맞추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명작 게임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끼류를 해도 좋은 도끼가 많아요 레비저 같은 게 있죠 레비저가 맞나 이름이 어찌됐건 강력한 이제 장비들을 모으는 재미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장비도 멋있지 않아요 원소 술사 같은 경우에 마법을 배우는 건데 동력술사 인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작계 마법을 못 쓰죠 조작계 마법 하나 정도는 못 써도 돼요 다른 걸로 즐거움을 챙기면 되죠 아 그렇게 치면은 그냥 선호도 싸움이네 마법사가 좋아 전사가 좋아 지금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너의 진짜 마음은? 전사니 마법사니 아 예전에 했잖아요 내가 판타지 세계에 떨어진다면 어떤 직업을 할까 거기서는 전사가 꼴등이었습니다 법사가 1등이었고 거의 뭐 꼴등 1등으로 아니진 않았는데 상위권이었어요 법사는 롤플레잉을 하면은 법사가 재밌다 전사로 즐길려면은 바보짓을 좀 해야 돼요 무직한 컨셉 법사는 똑똑한 척 해야 되고요 롤플레잉을 하면은 법사가 재밌지 않나 아는 게 많아요? 게임이 쉽게 풀린다 법사로 가겠습니다 아 이걸 무너뜨리고 가네 양손전사 꽤 매력 있는데 자 힐러 음유신인데 마법 딜러 어우 소환사라네요 음유신은 도트힐과 각종 버프 스킬 그리고 이제 소환사는 소환수로 적을 제어한다 소환수 RPG에 소환사면은 아 드루이드 저 마법사가 소환사가 없군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디아블로에는 네크로맨서 드루이드 같은 거 쓰죠 음유신 RPG에 음유신이 핵앤슬래시류에 음유신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너무 회복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 RPG에서는 딜러로 가죠 약간 이제 소환사 같은 개념은 후반에 가면 별로 안 좋은 걸로 압니다 근데 사실 디아블로 같은 거 할 때 후반까지 안 하잖아요 저는 디아블로를 학창시절 때 가장 많이 한 게임인 것 같은데 후반까지 거의 나이트메어도 제대로 안 깨봤던 걸로 알아요 친구들이랑 뭐 같이 놀면은 모여서 놀면은 하드코어로 캐릭터 새로 만들어서 보통 노말에서 다 죽습니다 나 나 나 나 나 트메어까지 간 적 없는 것 같아요 하드코어로 할 때 같이 노가리 까면서 다 죽고 이러는데 그러면 소환사가 편하죠 신경 쓸 게 없거든요 소환해놓고 소환소가 알아싸워주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렇게 지금 무조건 일단 RPG는 소환사 MMO 그러면 MMO에 소환사가 있나요? 악마 흑마법사 이런 건가? 일단 힐러랑 소환사가 있습니다 근데 소환사는 너무 오히려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소환사라고 MMO RPG 레이드 같은 거 가가지고 혼자 놀 순 없잖아요 나는 소환소 소환했으니까 어쩌라고 배째 이러고 놀 순 없잖아요 분명 소환사도 무슨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소환수까지 제어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흑마법사인데 인프가 막 화염마살을 막 쏴요 저거한테 이 지금 쏘면 안 되는데 지금 쏘면은 전멸 나가는 이제 뭐 딜 중지타임인데 얘가 쏴요 내가 제어해야 됩니다 단축기 따로 지정해서 나는 손이 두배로 가요 음유신? 솔직히 말이 바빠 보이는 거지 말이 음유신이지 하프 보이시나요 하프인가요? 저거? 저 활인가요? 뭔가요? 어찌 됐건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 목숨걸고 싸우고 있는데 악기를 가져왔어 지금? 아니 나뭇가 나무토막을 뜯어와도 모자랄 판에 악기를 가져왔어요 지금 버프를 싹 돌리고 도트 힐을 합니다 도트 힐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도트가 들어가시점에 이미 나태해 버프를 돌리고 힐을 눌러놔요 얘가 힐을 합니다 게임 캐릭터가 나는 할 게 없어 소환사? 아 공대장님이 딜 중지하래 중지하라고 하면은 중지를 안 해요 내가 눌러줘야 소환수가 중지를 합니다 얼마나 사진나요 하지만 재미있는 소환사가 있겠다 힐러 할 바에는 게임 안 한다 MMORPG? 힐러로 아 이러면은 힐러가 이기래 근데 솔직히 MMO는 힐러가 귀족이죠 힐러가 이제 힐러를 여기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MMO 힐러 MMO하면 힐러다 귀족님이다 갑 오브 갑이다 도트 힐을 하건 버프를 걸건 TRPG 1대1이죠? 좀 다소 억지가 있는데 롤플레잉의 TRPG 롤플레잉의 소환사 롤플레잉의 음유신 롤플레잉의 소환사니까 롤플레잉의 소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크로맨서를 했는데 자주 해골 소환하는 스킬이 있는데 네크로맨서로 이제 네크로맨시 스킬을 쓰면 보너스를 받는데 해골 소환하는 스킬은 보너스를 안 받더라고요 보너스에 속해 있는데 이득을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음유신과 소환사인데 아 솔직히 음유신 파티 안 넣죠 여러분들이 TRPG를 합니다 자 봐봐요 파티장이에요 아니 길드에서 공문이 왔어요 너가 이 고블린 동굴을 깨줘야 돼 믿고 있다고 왔습니다 길드장이 명령에 해야 돼요 사실 모험가도 계약직 직원이에요 시키면 해야 됩니다 자 파티 구합니다 모이세요 보이세요 길드 길드에서 내려온 일입니다 명예를 갖고 많은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시원자가 와요 면접을 봅니다 나는 강철 같은 몸으로 파티들을 보호하겠소 기사가 딱 와요 아 합격 합격 땅땅 합격합니다 법사가 와요 아 나는 뭐 됐고 마법사입니다 아 너무 좋아 땅땅 근데 와요 솔직히 성직자라 그랬으면 껴줬어 성직자입니다 땅땅이야 근데 어? 어? 악기를 들고 와? 아니 아니 지금 신성한 모험가 면접에 악기를 들고 와? 그럼 와서 얘기해요 가수입니다 네? 노래를 잘 부릅니다 아니 뭐 어쩌라고 파티 다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를거야? TRPG의 음유시인은 김한이다 TRPG의 성직자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힐 만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중갑을 입고 다녀요 사막에 가도 중갑을 입고 다닙니다 황야건 어디건 중갑을 풀로 싹 다 입고 가가지고 가서 메이스로 때리고 날만 안들었지 그냥 양아치입니다 어찌되건 다 막 이제 때리고 힐하고 진짜 바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놔두고 음유시인을 데려간다 말이 안되죠 음유시인이 TRPG에 진짜 있다는 거 제가 너무 가증스러워요 몽크 음유시인 좀 빠져야 돼 너무 싫어 반면 소환사 소환사 아 소환사는 TRPG에 어떻게 하나요 저는 TRPG 소환사를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환사를 하면은 이제 소환사 소환사 역할을 한 사람이 소환수 역할도 하는 건가? 너무 귀여운데? 여기 뒤에 뭐죠? 악마인가요? 뭐 불의정령 이런건가요? 불의정령은 뭐 하라고 우나요? 부릉부릉 하 라그나우스님은 라그나... 한국어로 말하겠죠? 어찌됐건 어... 발더스 게이트로 보는게 낫겠구나 발더스 게이트에서 롤플레잉하는 대명사죠 발더스 게이트에서 소환사는 롤플레잉에서는 사기 직업이에요 그냥 뒤로 가면은 점점 센걸 소환해 나중에는 소환사가 죽어도 돼요 소환사가 없어도 돼요 소환수 소환해놓으면 소환수가 게임 내 최강의 전투 유닛이 됩니다 할배검을 먹은 아이언골렘이 된다 길드 길드 모집할때 소환사가 온다 바로 땅땅이죠 솔직히 말해서 위험하면은 소환수만 내던져주고 도망가면 돼요 소환수한테 너 막고 있어 이러고 파티원들 다 도망가면 됩니다 이거 그겁니다 일본 만화에서 닌자들이 연막탄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연막탄이에요 소환수는 쟤 두고 도망가면 돼요 이거는 소환사가 이겼다 아 음유신 여기서 가네 아 좀 제대로 된 힐러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은 비교가 됐을텐데 마법 딜러 대 소환사 마법 딜러 대 소환사 아 원소술사인데 소환사 아 RPG에서는 원소술사가 더 좋 아 RPG라 그러면 안되지 뭐 디아블로2에서는 원소술사가 훨씬 좋죠 소환사는 뒤로 가면은 조금 힘이 빠지잖아요 딜트 카드에서 원소술사가 더 낫지 않나 초반같은 데서는 뭐 소환수 쓰는게 뭐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투같은 것도 편할 수 있구요 아이템도 좀 덜 맞춰도 되죠 빡세게 안 맞춰도 되고 사실 마법사같은 원거리 딜러도 그냥 한번 더 쏘면 되잖아요 아이템이 안 맞춰져도 RPG는 비슷하네 그대도 저는 원소술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MMORBG로 넘어가죠 제가 요즘 흑마법사를 키우는데 와우 어둠땅에서 흑마법사를 키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좋아요 제 흑마법사 중에 악마사냥개라는게 있는데 이 친구가 마법차단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좋은게 원소술사도 마법차단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해봐서 근데 있어도 저는 흑마법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게 마법을 쓸 때 시전시간 있잖아요 제가 마법을 사바사바 사바 하고 있을때 단축키를 누르면 소환수가 스킬을 써줍니다 이게 레이드식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마법을 차단을 해야되요 이 보스가 레이드를 쓰는데 이거 차단 못하면은 광역기 나와서 다 죽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되요 이제 사냥꾼같은 놈들은 도망갔겠죠 이미 사냥꾼 돛거 이런 놈들은 이미 다 도망갔겠죠 근데 마법사는 의무가 있어요 남아서 차단을 해야됩니다 차단이 되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사는 도망가지 못해요 파티원을 위해서 남아서 차단을 할지 내가 살기 위해 도망을 갈지 선택을 해야되요 물론 도망을 가겠지만 나중에 욕먹겠죠 근데 소환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도망가고 내 악마 사냥꾼 남아서 차단을 해요 실패해도 난 살 수 있어 어 너무 좋은데 물론 손이 더 가겠죠 그래서 두마리를 해야되니까 어 딜 중지했는데 사냥꾼 달려들어서 캥 해버리면은 공대장한테 나도 캥 어 어 이러면 소환사가 이기네 나 MMO에서 무조건 원소술사가 이길줄 알았는데 아 이러면은 소환술사가 이기네 TRPG에서는 원소술사는 좀 좀 싫어요 가끔 보면은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앞에 적이 나오니까 크게 한 발 쏘고 시작하자 쐈어요 다 저항해 전사계통은 전사계통 나름대로 이상 장비 때문에 저항하고 법사는 만나자마자 마법으로 저항해버리고 원소술사 너무 짜증납니다 반면 소환사는 저항하라 그래요 저항해 저항해 내 소환수랑 싸우는 사이에 한 마리 더 소환하면 돼 하하 저는 발로스게이트 하면서 후반에서 원소기술을 거의 안씁니다 소환술만 써요 소환수를 쓰면은 소환수가 원소기술을 써줍니다 하하 원소술사 파이업을 왜 써 뭐 화염정령 소환해서 화염정령이 파이업을 써주면 되는거 아냐 근데 TRPG에서 이제 삼둑이 모여있어요 삼둑이 모여있어 짹간둥이를 소환해 근데 짹간둥이의 제어권을 내가 갖는게 아닐 수 있다 하하 내 소환수인데 마스터가 가질 수 있다 마스터 마음이다 엿짱수 마음이다 이러면은 조금 위기가 있겠죠 내가 쏘는거면 좀 우길 수 있어요 근데 엿짱수가 쏘면은 얄짤 없을 수 있다 하하 그러면은 호불호로 갈까요? 저는 소환사가 좋습니다 아 원소술사는 좀 재미없다 차라리 원소만 못쓰고 다른거 다 쓰면 재밌었을텐데 막 막 이제 막 다른 이상한 짓거리 다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재밌었을텐데 원소만 쓴다는게 맘에 안드네요 그냥 마법사였으면 올라갔을텐데 아 아깝네 격투사대 기사 아 이거는 너무 지금 구도가 너무 꼴벼기 싫지 않습니까? 하하 기사가 이제 결투를 하려고 왔어요 저렇게 입고 왔어요 지금 저렇게 방패 들고 진지하게 싸우러 왔는데 저러고 있어 응 찔러봐 뭐 찌르지? 찌르면 반칙패 근데 찔리면 아플거 같아서 표정을 찡그러튀고 있는거 같애 너무 짜증나 하하 이렇게 두개 넣으니까 너무 열받는다 아 RPG에서 격투사 아 솔직히 RPG에 격투사 잘 안나오잖아요 하하 쓰나요? 아 너무 너무 저는 게임할때 격투사 했으면 너무 기분이 좀 안좋아요 너무 있는게 싫어 아니 이 중세 판타지 세계에서 아니 맨손으로 괴물이랑 싸운다는게 너무 일본 만화 같아서 싫어요 하하 아니 지금 진지하게 십덕게임하고 있는데 어디서 맨손으로 맨손으로 이길라그래 양심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영혼까지 걸고 게임하고 있는데 주먹으로 내 성검이랑 비빌라그래? 이거는 내 자존심이 화가 못하죠 RPG MMORPG TRPG 여기까지 볼게 없습니다 떨어지세요 격투사 기사로 갑니다 어? 벌써 결승전이야? 아 14개 중에 8개였죠 아 6개를 못보는거야? 아 6개는 봐야죠 이거는 빨리 올리고 랭킹보기로 가죠 저는 소환사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아 아니 소환사 소환수를 얻고 마을 배우고 써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쓰기 전까지 모르는거거든요 설령 마법주문을 보고 완전 예측이 돼요 막 봤을때 아 불의정령을 소환합니다 써있어요 그럼 아 불의정령이 여기까진 알겠죠 근데 어떤게 나올지 몰라요 막 이제 용암처럼 용암을 두르고 있는 무슨 라그나노스가 나올수도 있는거고 그냥 성냥 성냥개비 불씨같은 놈이 나올수도 있어요 까봐야 아는거기 때문에 이게 랜덤박스에요 까보는 재미가 있다 반면 장비는 굳이 입어보지 않아도 솔직히 상점에 있는것만 봐도 대충 윤곽이 잡히죠 물론 내가 입었을때 그 룩을 보고 감동받는게 있긴 한데 이거 이제 이 랜덤 소환수 까기가 좀 재밌다 소환사로 가죠 아 자 랭킹 보기로 갈까요 아 암살자 있습니다 암살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직업 아닙니까 어 암살자 바로 밑에가 암살자죠 바로 밑에가 쌍검 딜러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암살자를 좋아하는게 아니라 쌍검 딜러를 좋아하는거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딜 딜이 세잖아요 사냥도 빨리 할 수 있고 암살자는 솔직히 암살자가 쌍으로 단돈을 들을 이유가 있나요 스카이림에서는 보통 하나만 들고 다니죠 암습을 하는걸 위주로 하니까 롤플레잉을 하면은 암살자는 이제 거의 암습을 위주로 게임을 하죠 이 TRPG를 해버리면은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거는 암습을 하는게 아니라 빠르게 호쾌하게 슉 싸우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암살자 선호하는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마영전의 리시타죠 빠르고 이제 강한 강한 데미지 이런걸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별로 안좋아합니다 너무 옷맞추는 재미가 없을거 같애 견갑은 중갑이 멋있지 않나요? 로망이잖아요? 양손 대검을 들고 중갑을 입는 소드마스터 남자의 로망이 들어있는 직업군이다 아 그리고 소환사 소환사가 되게 높네요 근데 저 이거 위에 세개 안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1,2,3,2가 안나온다고? 쓰읍 전에 뭐가 맛있을까 그 월드컵에서 그랬던거 같던데 어찌됐건 아 그때 왔다 닭, 돼지, 소가 안나왔죠 소환수 그 다음에 뭐있나보죠 탱커기사 탱커기사가 멋있죠? 이거는 저는 건방 잘 안하는 편인데 이거는 건방 하고싶게 만든 룩이네요 방패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들고 방패 들고 전진하면 너무 멋있겠는데 원소술사 있구요 격투사 아 격투사 되게 높네요? 저 낮을줄 알았어요 아 의외입니다 격투사가 높네? 어 격투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못봤거든요 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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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잖아? 어 궁술사가 더 낫네요 저는 활쓰는거는 좀 높을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줄 알았는데 아 더디용이 있구나 이거 귀찮죠 아 솔직히 이거 너무 더디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들어간 순간부터 너무 귀찮아져요 덫이 없으면은 그냥 멀리서 무슨 저격수처럼 쏘기만 하면 되는데 쏘기만 하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데 덫이 있다? 덫을 설치해야되요 덫을 설치하고 덫을 설치하고 적을 유인해서 덫을 써먹어야 돼요 여기 너무 귀찮아지죠? 공적이 늘어나죠? 밖에 있는 적 그냥 멀리 그냥 대충 쏴죽이면은 다 잡을 수 있는데 아 덫을 깔아야돼? 까는 것도 귀찮은데 유인해서 밝게 해야되고 킹 봤죠? 덫만 없었으면 더 높았을텐데 사냥꾼 아냐? 원거리 딜런데 덫을 써야돼 전사 아 직업이 몇개 없으니까 너무 짧다 점성술사 음유시시시 잠깐만요 어 여깄다 치우사했네 흑마법사 디버퍼로 적을 세약하게 한다 흑마법사는 뭐 그런것도 있지만 디버프도 있지만 뭐 디버프 일부 아니겠습니까? 흑마법사만의 약간 그 매력들이 있잖아요 좀 딥다크한 매력들 소환수도 좀 다크하고 마법사가 뭐 정령이나 약간 이제 골렘 이런걸 소환한다면은 뭐 흑마법사는 뭐 언데드라던가 악마같은걸 소환하는 좀 다크한 이미지도 있구요 근데 여기서 뭐 디버퍼라니까 딜러도 아니고 그냥 디버퍼로만 나오네 버프만 거는건가 아 버프 딜러도 써있구나 앞에 앞에 써있죠 딜러 다음 힐러 어 약간 그건데 메차쿠차가 없는데 아주 단단한 힐러를 원했거든요 단단한 힐러 은근히 든든한데 근데 여기서 나오죠 지금 하위 2페이지에 힐러 4개 있는데 4개 중 3개가 힐러입니다 힐러가 왜 기족인지 일 안하는 권력자는 그렇게 좋을텐데 네 일을 하는 권력자는 너무 피곤할 것 같다 일하는 권력자 일하는 권력자 힐러 아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 이상형 월드컵이었구요 오우 사실 그 이 세계로 떨어진다면 어떤 직업으로 살고 싶은가 월드컵에선 법사직업군이 높았습니다 근데 게임 속에서는 전사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암살자지만 그래도 이제 근접으로 붙는 근접 전투를 하는 직업군이 세개나 올라왔어요 게임 속에서는 붙어 싸우는게 좋다 현실에서는 붙어서 싸우는게 싫다 공감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붙어서 싸워야 쓰릴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붙어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힐러하지 아 맞아 힐러도 높았지 직업 월드컵에서 되게 현실적이네 네 자 재밌게 했구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이나 월드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다음에 뵈요 도바 ordeaux